빨리 좀 비벼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네. 진짜 달달하네. 진짜 달달하네. 음. 이거 고무 돈까스 맛있다.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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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자, 고맙다. 응? 아이고, 잘 먹는데 배고팠잖아. 어떻게 만두에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지? 야, 넌 왜 자꾸 만두피 두 개씩 써먹어? 양심한 4급인 새끼야. 그럼 너는 쪼잔하니까 1급이냐? 하여튼 있는 새끼가 더 온다니까? 왜들 싸워. 그럼 하나 더 시키면 되지. 여기 비빔만두 1인분 더 주세요. 지우는 여기다가 김밥도 싸 먹더라. 역시 지우. 맛있네? 음. 한번 먹어봐야겠다. 지우가 먹는 대로. 역시 지우다. 고마워. 마지 마지. 아이 씨. 아, 배불러. 이미 텁텁텁한데. 그럼 우리 후식으로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? 무채국에서 환바꾼 거 다 썼잖아.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대 자본이 있잖아. 어? 이것도 BS 시럽이네? 알았다, 알았어. 내가 살게. 어디로 갈 건데? 성지야, 네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잖아. 물 좋은 건 없냐? 물 좋은 곳이라. 아, 거기로 가면 되겠네.